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는 신성 재테크가 좀 하락을 했죠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올랐고 82,000원대가 넘었었는데 자 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여러분들이 이제 타점 관련해도 문의가 많으시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길래 갑자기 급등을 하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박민수가 알고 있는 특급 정보도 한번 알려드릴 거구요 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요 이 종목을 제가 시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검색식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12월 14일 입니다 이때 좀 보면요 주가가 거의 3만원대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잘 보시면 저가가 3만원대에서 강력하게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이거를 12월 14일날 신성 델타테크 32,500원을 들었습니다 자 체결되고 더 빠지긴 했죠 자 근데 일단은 지금 8만원 넘었으니까 따블 더 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 매도 신호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들고 갈 생각해요 왜 그런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지 타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인데 왜 다시 올라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이게 중요하죠 세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번째 제가 새로운 리포트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종목 찾기 힘드시 잖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시고 이거 리포트 받아주시면 올해는 종목 찾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리포트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는 좀 밀려서 끝나긴 했는데 음 자 홈페이지 보시면 뭐 가전제품 부품이나 전기차 배터리 부품 lns 벤처 캐피탈 지분 얘기가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컨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 lk-99 상호 초존도치를 개발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초존도치 얘기를 제가 딱 한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뭐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진행하면서 꼭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도 라는 극조원에서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물량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초존도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번째 뭐냐면은 전기저항이 없어져요 두번째 저항이 없으니까 열도 없겠죠 세번째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213도 에서 가능한데 마이너스 이게 20도 정도에서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상원에서 그러면은요 이 행융함 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 어마 마저 세번째 전력 인프라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 부산 열차 몇가지 만 말씀을 드린 뭐다 그리고 많은게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ai 가 있고 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존도치가 있다고 치면은 2개 다 어마어마 하거든요 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ai 초존도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바뀐다는 얘깁니다 인프라가 바뀐다는 얘기요 놀다 30년 이상 갈 테마들입니다 자 최근에 좀 잠잠해졌죠 작년 이후로 근데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기 뭐야 천만 달러 투자하겠다고 초존도체 자 프로젝트 하나에 천만 달러인데 이게 어 그 돈보다 중요한게 뭐냐면 미국 정부의 초존도체 단 인식인데요 자 보시면은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안보 강화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개선한다 자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기에는 국가 안보는 자 에너지 안보입니다 기름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자 국가 안보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존도체를 그래서 프로젝트에 천만 달러를 투자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꿀 테마 잖아요 여러분 핵융합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자기부상 열차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컨텀 에너지 연구소나 뭐 다른 프로젝트 전혀 지원 없습니다 AI 하고 로봇은 법까지 바꿔 가면서 정부 대기업 다 나서서 하고 있어요 초존도체 왜 관심이 없는 걸까요 최근에 근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자융합선도단 컨텀 에너지 연구소 초존도 물질 개발하겠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팀을 만들었죠 컨텀 에너지 연구소와 초존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도 손 놓고 대기업도 손 놨는데 대학에서 같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산학협력이죠 1등에 산학협력 자 이게 쉽게 안 끝나는 이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세대학교 계신 분들이 바보는 아닐 테고 가능성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컨텀 에너지 연구소 양자산업융합선도단과 같이 개발을 하겠다 자 그리고 작년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신성ST죠 상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있죠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신성ST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2033년 매출 1조 기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데 자 그리고 2025년에 북미 공장도 완공이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IRA 때문에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유럽엔 CRMA가 있고 이것 때문에 2025년부터 정확하게 북미산 광물이나 부품을 쓰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된다? IRA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메이저사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배터리 업체 최대 공급사입니다 LG엔솔, SK온 연평은 19.2% 수주장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분 신성ST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성 델타테크가 홈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 LNS 벤처 캐피탈 지분 관계 때문에 초전도체로 묶여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컨터메니아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초전도체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지분 관계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자 2월달에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ST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매각을 하는 걸까요? 매각 대금으로 뭘 하려고? 자 신성ST 2차전지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구매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2월이에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걸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으로 뭐를 하느냐? 미국에 있는 초전도체 기업 이걸 인수하게 됩니다 이걸 매각을 해서 2차전지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배팅하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국내 최초로 초전도체 상장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2월달 이슈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배너의 번호 보이시죠? 자 010 3158 8575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정 안내해드릴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ST 구매자 기업까지 주가가 요동을 치겠죠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액기스죠 배너 있는 번호로 신성으로 보여주시고 자 이거 막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 공시가 안 나왔다고 근데 이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박민수 증권사 오래 다니면서 TV점에 한 20년 정도 있었어요 여기서 외국의 증권사 임원들이나 펀드메해지 않을 수 있들 자 이거 공무펀드 사무펀드 연금펀드 매니저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뭡니까 세력 아닙니까 운영자금이 수천억이에요 정보 신뢰도라는 건 99.9%입니다 진짜 자 신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묘하게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가 M&A 팀을 뿌렸어요 자 이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 보시면은요 자 신성 ST가 바닥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 비교할 수 있게 자 두산 로보틱스인데 자 일단 빠졌죠 그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최근에 좀 빠지는 추세고 67,100원이었어요 여기가 꼭지를 찍고 뚫었으니까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47,000원대죠? 빠졌어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죠? 두산 로보틱스의 입중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이제 여기서 대량거리만 터지면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월달에 일정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급등이 나왔죠 완벽하게 여기 박스였는데 한 6,7개월 정도 확실하게 뚫었습니다 박민수가 타점을 잡았던 시점은 이때쯤이죠 여기서 한번 찍고 두번 찍었어요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서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터진 거죠 기간이 길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죠? 6,7개월 이상 반년 이상 슈팅이 나오면 크게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다음에 저번 보시면은 자 오랜 기간 쉬었다가 여기 터졌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잘 보시면 약간 상승세기한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거래 터진 거 확인되시고 그 다음에 월봉 10년 차트인데 한 6,7년 고생하다가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간을 뜸을 들이면서 가야지 큰 주식이 됩니다 크게 수익이 나요 여러분 확실하게 기다렸죠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봉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보이죠 올라간 거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 터진 거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했다고 봐야죠 본격적으로 자 3년에서 8년입니다 매집 기간이 거의 본격적인 매집은 3년이고 여기서 몇 배 올랐습니까? 7배에서 8배 이 오랜 기간을 매집하고 기다렸는데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뜰 겁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세력들 얘네들 세게 들어왔잖아요 작년부터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들어왔던 구세력들 개미 투자자 다 털고 갑니다 개미 털기 해야죠 그래야지 빠르게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턵니까 여러분 개미들은 자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털고 위로 올라오게 털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쓰게 됩니다 1번 보시면은요 이 차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박스였어요 지금 여기가 6, 7개월 정도 터지기 전에 거래가 그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거래 터지고 거래 안 됐죠 누구만 털었습니까? 개인만 털었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답답하고 물량 다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서 거래 늘어나고 있죠 왜? 여길 뚫렸기 때문에 이게 뚫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걸리니까 여기서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람들이 못 참은 거죠 여러분이 신성 데테테크 같은 급등주를 참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다 못 먹는 이유 시세를 세력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PB점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이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나 펀드메닛 연어시트한테 배운 게 있어요 세력기법 먼저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패턴이 수시까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죠? 근데 이거 패턴 분석이나 이런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수시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리포터를 작성을 했어요 깔끔하게 이슈까지 넣어서 2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력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상장기업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2월달 일정도 나왔습니다 전략을 다 짜놨고요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신성은 그냥 아까 일정이 없고 이거는 신성하고 리포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리포터를 미리 미리 받아주셔야 됩니다 꼭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이 실시간 대응방이 필요하더라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3화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신성 델타테크 이슈 띄워드리고 여기 이슥배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슈가 터지면 ST 그 다음에 구매자 기업까지 신호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오시면 제가 급등줄 드림인데 한 3개 정도 수익률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입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 지금 들어와서 이 정보 받아주시고요 신호도 여러 번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슈 터지면 이 세 종목도 매매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람방에서 중장기 종목 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중장기 종목 방에서 제가 아까 신호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메소사인 메소사인 죄송합니다 메소사인 이거 아직 메소사인은 안 나갈 거고요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메소 메소사인 나간 게 있는데 한 2개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에코프로머티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이거 언제 들어가냐면 제가 에코프로머티를 상장하는 날 11월 17일입니다 두 달 전이죠 4만 5천원에 넣어서 4만 3천원에 체결됐죠 그죠? 들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 파느냐면 계속 올라오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3일 정도 24만원대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아 이거는 좀 여기가 한 번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1월 11일 날 에코머티를 24만원에 매도사인을 드렸어요 전량 다 여기 팔았죠 여기서 얼마입니까? 4만 3천원 24만원 두 달 만에 8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7배 8배 자 그 다음에 작년 아니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죠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 제주 반도체인데 이거 언제 신호를 드렸냐면 얘는 강력하게 신호를 보여줬어요 자 거래가 안되던 종목이 11월 2일인가요? 2,500만주가 터집니다 100배가 넘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 제주 반도체를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4,850원에 드렸죠 11월 3일 날 35원에 체결됐습니다 동시옥가니까 마감에 그리고 있다가 자 사인을 언제 드렸냐 이건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량거리 틀어지면서 급등 나왔죠 여러분 그죠? 거래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미리 걸었습니다 제주 반도체 3만 8천원에 걸었어요 3만 8천원까지 갔었죠 다 체결됐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에코프로머티 얘도 몇 배입니까 지금 그죠? 7배 8배 수익이 난 겁니다 에코프로머티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매매해서 1000%가 넘게 수익이 났어요 이게 중장기 종목의 매력이고 제가 종목을 픽을 잘한 것도 있지만 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그게 뭐 제주 반도체건 신성 델타테크건 에코프로머티건 상관없습니다 일본 누룩에 입장하신 다음에 여러분 매수가 보내주시면 두 명 이상일 경우에 제가 매매사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도 나갈 겁니다 자 일본 누룩에 입장하시고요 이제 리포트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작년에 삼성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M&A 신호탄 7년간 M&A가 없었죠 유보금은 많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외국의 증권사 M&A 펀드메니지 안전시트 이분도 세력이잖아요 여기 세력들이 있어요 종목을 고르는 거니까 휴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보를 좀 알아낸 다음에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자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종목별 대응 전략 비상장기업 리스트까지 넣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언제 신호를 드렸냐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날 신호를 드렸는데 거래가 많이 안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거쳐서 제가 27,000원 근처에서 매수사인을 드려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잠잠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6일날 상한가 들어가죠 대란거래 터지면서 자 최근에 좀 하락했는데 추가 매수사인도 나갈 겁니다 제주 반도체의 초기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양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작년에 레인보드 오브티스 집은 삼성에서 인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만원 6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갔는데 변동성이 컸죠 그래서 구간별 대응 전략도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거 500%짜리입니다 500%가 쉽게 나는게 아니죠 자 중간에 다 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목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섹터 3개는 AR로봇 잘주행 얘는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기업 이거는 1000%짜리에요 해외기업도 있죠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종목에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작년에도 핫했지만 올해도 핫해질 겁니다 아까 제가 이슈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성 리포트 있었고요 신성 텔레그램 급등조 3개 드립니다 500명 입장할 수 있고 지금 들어오면 급등조 드리고요 세 번째 1번은 중장기방 여러분 종목들도 1번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가격 보내주시면 사인드리고요 네 번째 삼성 리포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등조 서비스 있잖아요 8시에 나간 거 아침에 자 종목 3개 드리는 거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서비스는 3158에 8575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죠 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급등조 3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 1번은 중장기방 그 다음에 종목은 8시에 나가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 이제 7시가 좀 넘었어요 영상이 장 시작하면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제 썸네일 다 아실 테니까 영상 꼭 보시고 필요한 자료 받아가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삼성 리포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